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 랭초 전에 1랭찍기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더 미룰 수 없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해 1랭까지 이바풀 단 이바풀 지금 시간대 킬러 들겜 유저들 많아요 아 근데 어제 새벽에 진짜 할만한 킬러들 많이 만났는데 내가 너무 못했어 아 숙주나물 킬러들만 주구장창 걸리더니 어제 새벽에 딱 딱 1바풀 딱 남았을 때 그거 올리면 딱 1랭인데 거기서 갑자기 1랭킬러 만나가지고 바풀이 떨어져버리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님들아 장비 세팅하던 거 문제없나 소리가 너무 크진 않나 지금 내 귓구녕 잘 체크 메디킥 하나 정도 나도 방제에다가 생살 1랭을 적는 그날까지 근데 검은 보호자 아 몽구 아 심지어 맵도 아자로프야 나 집착자야 아 개빡센 세팅 들었네 이거 아 저기있다 몽구 몽구 위치는 파악됐고 루인 있나보다 이거 우리팀이 루인 뭐야 선생님들 이러시면 안돼요 왜 갑자기 뒷목을 잡힌거야 선생님 이건 곤란하지 일단 캠핑 오발전기가 걸었으니 캠핑이 좋죠 계속 캠핑 이럴때 무리해서 구하다가 괜히 조지지 말고 지금이다 지금 시계 터졌나 이거 나한테 오나 아 나한테 오네 해보자 아 쓰레기 플레이했고 안 부섰고 몰라 그냥 내려 중요한 판자지만 내려 그냥 죽는것보단 낫죠 오케이 이러면 이거 부숴 이게 불멸일거야 아마 점수 나쁘지 않아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팀이랑 같이 돌리고 여기로 오네 아 이게 맞네 이거 그냥 써 항출축역 써 지금 시간 아껴 자의시간 아껴 이타심 챙겨 선생님 맞아요 그거? 아 좋지 않아 여기로 오나 계속 캠핑 아 내가 아까 터뜨린게 불멸이 아니었나보네 루인이었나보네 안왔고 저거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요 저렇게 캠핑하고 있으면 어쩔수 없어 아직도 안왔고 저기로 갔다 이제 못구했나? 못구했네 아 이제 여기로 오겠는데? 아 이게 왜 맞아 아 몽구 너무 빡세다 게다가 엄청 센 세팅을 들었어 아 이거 루 그 루인불멸이라도 부숴야될거 같은데 저 한대 맞았고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해낼수 있어 저쪽 일단 꿈에서 올게 난 망설임없이 킥을 날려 그게 뭐라더우 받겠는데 이거? 굴려 나이스 오케이! 이러면 살릴수있어 시계 터졌나 이거? 터졌겠다 일단 안전하게 구출 조졌다! 오마이갓 이거 안좋아 너무 안좋아 지플? 왜 안들지? 칼찌 때문인가? 너무 오랫동안 안들는데? 일단 치료부터 해 계속 지플하면 그냥 요거 돌려 어어? 한바퀴는 돌아요? 뚝빼기! 한 대 맞겠다 이거는 아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엘로디님 미안합니다 엘로디 미안해 오오 이걸 빗나갔어 어 나 어디가 나 뭐해 미안해요 엘로디 다 거짓말 오 오히려 좋아 이러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시간 끌었어 다시 가서 내가 막 다쳐 저거 치지마 백 긁어 열심히 긁어 가려움증을 해소해 다시 뛰어 여기 판자 안썼거든요 나 꼈꼬 나 뭐해 부서야 돼요 그거 백 긁어 백 긁어 난 망설임 없이 킥을 날려 그 뭐라도 고요 뭐해 젖었다 이건 죽었다 오 어 지플 혹시 안건다? 그 판단 걸지 않는 그 판단 때문에 점수 벌 기회 남아있구요 아우 마이갓 엘로디씨한테 맞았고 조작고 아우 마이갓 아우 제발 제발 밥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최소한 밥풀이라도 유지되면 안될까? 부탁드려요 안돼 봤나? 안돼 오케이 빙글빙글 빙글빙글 위글하지마 위글하지 않으면 불쌍해서라도 털마 지금 당신 갈고리 앞으로 가는곳은 날 걸려고 한번 봐주지 않으 밥풀은 랩 에어 호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우주의 비밀 온 우주가 나서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염원이 모인다면 제발 종구 제발 종구 제발 종구 혹은 연습중인 너스 맵은 생존자가 약간 불리한 맵 일단 부적의 상태는 보니까 뉴빈 아니고 어 근데 루인이 없는 것 같고 아닌가 제발 루인 없는 킬러 제발 연습중인 너스 저분 저 구석에서 뭐하는 거야 선생님 뭐하세요 구석에서 어 근데 왜 아무도 안오지 불안한데 야 설마 종구 잠수 아니야 거짓말하지마 어 아니구 나이스 해그 절대 신중해 절대 신중해 절대 신중해 나 뭐해 뭐해 뽀뽀아 뭐하는 거야 이 바보야 뭐하는 거야 내려 안으로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어 왜 텔레포트 안타지 벽끈가 어 일단 들고요 어 벽치고 들고 지금 아아아아아 선생님 선생님 일단 나 불토도 봐버려가지고 나는 가망이 없어 이거 촥촥촥 여기도 촥촥촥 좋아요 선생님 불토 먼저 부셔도 됩니다 좋아요 그 자세 너무 좋아 그렇게 조심스러운 자세 너무 좋아요 선택하라 그리고 내가 정화해 내가 먹어 점수 얌얌해 점수 꼭 해 깜짝이야 발전기 돌려야돼 아 오나 일로 오케이 제가 갈게요 최대한 외곽쪽으로 돌면서 절대 덫이 안걸리게 좋아요 선택하라 스텔스 근데 선택하라가 이바풀이야 선택하라가 이바풀이라는 뜻은 덫 한번 심심하니까 밟아주고 설마 여기로 오나 아 잠깐만 나 아직 선택하라 있는데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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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아 조졌다 조졌다 왜 그런 트래쉬 갈비지 플레이를 한거야 왜 선택하라는데 스텔스 하지 않았어 어? 아 안돼 이렇게 하면은 100% 바풀 떨어져 이거는 이번판은 100% 떨어져 이러면 안돼 이바풀은 안돼 제발 여러분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한번만 한 번 더 나에게 여러분 저에게 한번만 해그님 한번만 한번만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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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시계 그리고 이거 지금 써 그냥 어차피 쓸데 없어 발전 2점수 먹어 최빨먹 최대한 빨리 먹어 자 지금부터 내가 해야할 건 극한의 스텔스 그리고 구하기 여기로 오나 혹시 구해야해 절대 구해 절대 점수 먹어 아우 쉣더퍽 다시 선택하라 너무 무섭구 정말 무섭구 한방울도 놓치지마 점수 한방울도 노노 끼리릭 극한의 스텔스 나와 그리고 뛰어가 돌려 오오 두명 동시에 회복 갑자기 템포 끊겼구요 킬러 오케 생존자 페이스로 넘어왔고 바핑님이 끌렸고 한대 이거 돌리면은 으아 뽕뽕 아 긴장하지마 왜 왜 왜 왜 뻥 터뜨렸어 왜 왜 대성공을 노렸지 방금 떻 뻥 터뜨렸으면서도 왜 또 저기 쫙쫙쫙쫙쫙 도막사람우 반대로 뛰어 아 왜 일로와 진짜 집요하군 정말 집요해 톡빼하게 톡빼하게 제발 제발 선생님 부탁드려요 한번만 제발 한번만 살려주면 안되요 해그님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강고기 부탁하자나 이렇게 강고기 부탁하자나 이렇게 강고기 부탁하자나 빠악 제발 토템도 한번 정화 했고 아 오히려 붙을 뻔 했고 아 으이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아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찜팥냉 킬러들이 많이 잡히는 거야 어제는 계속 숙주나물 주더니만 오늘따라 캡사이신이 많네 이거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랭초가 정확히 몇 시죠? 매달 13일 오후 6시 랭초 그러면은 내일 오후 6시 근데 내일 오후 6시에 제가 그 전에 데바드를 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새벽까지 어떻게든 1랭 켜나간다는 느낌으로 오늘 딱 깔끔하게 1랭 한 12시 전에 찍고 12시 넘어서 킬러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딱 방제 생살 생살 1랭이라고 딱 방제 딱 박제해버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가짐으로 해피해피하게 그냥 사람들 막 다 허허허하게 살려드리면서 편하게 킬러하면 되죠? 일단 지금까지는 이 악물고 해야 돼 여러분 제발 파이팅 진짜 제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파이팅이야 생존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자살하지 말기 랭 뽑하지 말기 시계 없는데 구하지 말기 아니 시리야 왜 자꾸 너가 대답해 너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내 행운을 빌어주는 것 아 왜 검은 보호자야 어 신규 킬러가 나왔잖아 요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첫 번째 테스트 용판이 내가 돼버리기 제발 일단 맵은 미드위치 여기 너스 나오면 너스 평생 뺑뺑이 돌 수 있는 존 있죠 제발 너스 도주 경로 생각해 둘 중 하나에서 올 거야 킬러 부릅떠 눈 부릅떠 소리 잘 들어 온다 난 일로 뛰어 도망가야 돼 이거 그리고 여기 숨어 떨어졌어 근육 손상이고 루인 없고 루인 없는 킬러 할만하죠 그리고 방구 방구는 무려 리메이크가 예정되어 있는 똥캐릭이야 이거 봐 이핑님이 그리고 어그로해 신이야 도망가야야야야 저 판자의 색이 조금 아까웠기 때문에 맞다 검은 보호자였지 검은 보호자였잖아 펑펑아 한방방구라고 생각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안일한 플레이를 했어 발자국이 들키지 않았을까요 맥은님 안 들켰고요 시계 터지나요 혹시 오케이 나 칼째 있어요 아 아 총 언제까지 쳐 우리팀 구해야 돼 이거 구해야 돼 구출 점수 먹어야 돼 아니 이런 미친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죽었다 저것도 아 안 돼 제발 아 오늘따라 킬러들 이렇게 빡센 거 들고 와 어 오케이 들었어 들었어요 선생님 들었어요 아 자리 너무 안좋다 여기 오케이 나 안받고 이쪽 안받고 나도 괄고리좀 먹자 아 점수 너무 지금 트래식 알비지인데 위에 데이비드랑 맥을 신음소리 저쪽이다 저쪽이야 와씨 발전의 속도 느린거 보소 절대 발전기 점수 먹어 도망가아아앙 한방구도 올리지마 데이비드야 죽었다 오오오 빛나갖고 너무 떨려 어디지? 데이비드 저기 아 저거 너무 구하고싶다 두번은 구해야되는데 우리팀 아 다른사람이 구했어 바로 아래다 옆이잖아 옆이잖아 아 저도 좀 점수 좀 주세요 님들아 갈고리 경쟁잉 나 힐이라도 나 힐이라도 아니 힐이야 왜자꾸 너가 저분 막거리야 저분 막거리야 아 미친 눈 마주쳤어 설마 열어봐? 야아 이걸 열어보자니 아니 저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면 어쩌려고 이거를 이래서 퀵화를 써야됩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세판 연속으로 밥풀 안 떨어지는데 지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냐아냐아냐 안 떨어진게 어디야 밥풀 밥풀 안 떨어진게 어디야 아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케 킬러들이 빡센 세팅 들고 오냐 아 킬러도 들어오자마자 칼락인 박는데 어? 어 매크로다 아씨 뿡뿡아 이걸 어떡하지? 아아 치 아 이거를 매크로 상대로 그냥 공짜로 밥풀 올려버린다고? 어? 뿡뿡아 너 그렇게 비겁하.. 비겁하게 할거야? 뿡뿡아 너 그렇게 비겁한 애였어? 어? 뿡뿡아 너 매크로 상대로 공짜로 밥풀 먹으려고 지금 템까지 다 뺀거야? 너 그렇게까지 일행이 간절해? 그렇게까지 간절해 그렇게까지 간절해 그렇게까지 간절해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번 추해질게요 한번 좀 추해질게 나는 내가 매크로를 고른건 아니잖아 생존자 큐가 너무 오래 잡혀요 5분 넘게 잡히잖아 거의 5분 가까이 잡히잖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게임을 진행하고자 했었던 것 근데 하필이면 상대가 매크로였던 것 그랬을 뿐 그게 더 구질구질 추하다고요 내 점수 설마 대반전으로 매크로 아니었던거 아니야? 야 매크로 아니잖아! 이렇게 어오전 갈게 선생생님 오케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가겠소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소 아 우리 팀들은 근데 몰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나머지 팀들이 잘 몰라요 지금 다른 팀들이 몰라요 지금 알아요 아니 여러분 근데 서로서로 역할.. 그니까 파트너 정해서야 되지 않나요? 아니 로리야 좀 비켜봐 아 야 너 왜 세번 먹어 나도 구해야된다고 좀 비켜보라고 얘들아 나오라고 나 구해야된다고 이러면 발전기 발전기 미친듯이 졸려 발전기 돌리고 상자 까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바프를 벌어버려 여기서 이거 봐 이거 봐 발전기사 너무 부족해 지금 아 오케이 힐까지? 좋아 미안합니다 절대 고의였어요 아까 그러게 왜 갈고리 세번 먹어 어? 아까 갈고리를 세번 먹더라고 자 이제 화해하자 우리 저쪽 발전기 저쪽 발전기 저거 저거 혹시 몰라 2인용 내가 먼저 잡아 빨리 풀방 되기 전에 야 뭐야 이거 왜 안돌아가 뭐야 매튜야 매튜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매튜야 야아 돌릴수가 없어 발전기 돌릴수가 없잖아 매튜야 1인용 아 어쩔 수 없어 이거라도 이거라도 돌려야돼 여기서 빨리 발전기 점수 꿀떡꿀떡 해야됩니다 아 아 저거라도 돌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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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점수 이것도 빛의 인도자 엠블럼이거든요 모든걸 다 쪽쪽바라 모든 점수 최대한 쪽쪽바라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한방에 올려버려 일랭 점수장 만나가지고 일랭 됐다는 이 흑역산은 여러분들이 다 쉬쉬하면서 입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다들 쉬쉬하면서 모르는척해주면 돼 한번쯤 아 나 상자깡 하나만 더 쪼끔 쪼끔 지금 불안해 여기 상자 있었거든 쉣 누가 깠어 이러면 빨리 짝집으로 가 어차피 여기 열어놨거든요 바로 출구앞 설마 여기도 누가 먹었니 이런 약삭바른 친구들 상자를 다 까버렸잖아 굉장히 약삭바르군 이거 이러면은 두바풀 안오르는데 한개밖에 안오르는데 어쩔 수 없다 어? 이거라면? 이 점수라면? 오오옹? 아 아쉽게도 이바풀은 안됐고 이거봐 이거봐 발정이 더 돌렸어야 된다니까 발정이 더 돌렸어야 된다 GG 쏘 땡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제 마지막판은 마지막판은 점수장말고 내 실력으로 올리는 올리는 느낌으로 양심 없긴 한데 딱 깔끔하게 요거 생존사 1랭찍고 생사 1랭으로 방제 바꾼 다음에 킬러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수작이면은 그냥 방 뺄게요 나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올라가고 싶어 하하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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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 제발 퀘스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구하는 사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검은보고자가 많이 나오냐고 하하 아 아 진짜 마지막 고지에서 킬러분들 아 어제 아 어제 질겜 킬러들만 만났는데 오늘 빡겜 킬러들만 만나네 아씨 아냐 오히려 이런판에서 밥풀 붙어가지고 일행되면 더 뿌듯해 가라진 축사 맵 나쁘지 않아요 어 어 런구네 런구 오케이 스프린트 당했고 손절 나이스 사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어그로 끌었고 런구인거 알았어 쉐이프 이런거 아니니까 계속 눈가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런구 좋지 런구 상대로 점수 벌기 좋거든 런구 나오면 싱글벙글 이번판 느낌이 좋은데? 이번판 느낌이 좋아 여러분 나 드디어 일랭 가는거야? 드디어 가나? 런구 상대로는 불포도 잘 벌리고 점수도 많이 올라요 런구도 마찬가지고 좋아 이쯤 되어서 누울 때 됐어 우리팀 누울 때 됐어 그리고 저 사람 내가 빨리 살리고 싶다 가까우니깐 아 몰라 점수 먹어 아 몰라 점수 먹어 혹시 혹시 어차피 능력 끄면 시계 딱 꺼지겠다 지금쯤 꺼졌겠다 시계 칼찌가 있으시겠지 나이스! 발전기까지 정말 빨라요 발전기 아 근데 이렇게 너무 너무 갈고리 안걸리는 판은 오히려 점수 안주는데 갈고리 구출점수가 너무 적어서 근데 루인이 없었던 킬러기 때문에 한 방을 쓸거라 아 나야? 밤부질 아니야 제발 아 나 뭐해 에이! 선생님 회복회복해주세요 어차피 게임 천천히 하면 오히려 바풀 붓기 좋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이러면 구출강 나오죠 오케이 최대한 밥풀 놀지마 지금 상태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 너무 점수가 적어 오케이 발고리 다시 좋아요 다시 돌려 그냥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대담 점수 더 벌 수 있어 이런 깨알 점수까지 시간 끌어 최대한 끌어 이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아 미친 나이스 제발 나이스 이걸 안 부숴 절대판장 절대 안 돼요 우이익 절대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저 한번만 기회를 줘 한번만 나에게 아우 나 빨리 흘렸어야지 뽕뽕아 왜 0.1초 망설였어 아 아버지 안 돼 나 이탈심 점수 적단 말이야 지금 후 adoles 괜찮아 매질은 극찬이예요 오히려 그리고 한 방 없는거 체크 됐죠 한방 없는거 체크 됐어 좋아요 조컷뽑기 조컷뽑기 근데 시계가 없잖아 저거 안에 들어가는거는 너무 위험해요 이젠 들어가야돼 도망가 최대한 멀리 저걸 안전하게 구하려면 내가 힐을 해야된다 일단 4b님이 힐했거든요 다시 갈거야 저거 캠핑하러 내가 구할줄 알고 이러면 내가 저거 뛰어야돼 아 조금 갑자기 불안한데 오케이 문 떠났었기때문에 맥은님 왜 자일하고있어 같이와서 입에 묶여야죠 선생님 선생님 좋아요 2타심 점수까지 여러분 1랭이 눈앞에 보이는데 1랭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 이거 우리팀 무조건 살려 근데 전 막거리기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아 막혔다 힐 안되는데 맥은님 이거 어 나를 나를 일 노려 바로 치료 다시 선수교대 아 이거 킬러 킬러가 딱 길이 딱 막아져가지고 내가 한 대 맞아주고 다른 분이 안전한 분이 들어가서 구했어야 했는데 일단 확실한건 나는 지금 아 근데 이게 다 막거리인데 이러면 이거 이거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게 아 마이갓 여러분 이거 안될거 같은데요 아오지라 조금 아오지라 어려워 이거 아오지가 아니면 동선이 짧아가지고 될 수 있는데 구해긴 구했어요 3팩님이 구했고 나 빨리 치료해서 내가 한 대 맞아줘야돼 이거 나 스프린트도 있어 아 아 저러면은 일단 빨리 아오지 밖으로 나오는거 너무 좋아요 판단 너무 좋구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게 좋아요 지렁이 생벤져스들아 이거 가능한 게임 맞아? 다른 출근 어디쪽에 있지? 내가 한 대 맞아주고 나 이제 나 이제 할거 다했어 여러분 더 더 안돼요 더는 어려워요 이거 조커북 게임님이 이 맞아주면 돼 결국에 마지막 희생자는 매그가 되었구 어어? 아니야 이거 이거 갑자기 갑분싸 됐는데 이거 빨리 뛰어가지고 저사람 지금 치료해줘야돼 도망가 아 잠깐만 네 맞아주셔야 돼요 나이스 맞아주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설마 어우 이거 이거—이거—사랑 해야겠다, 이거 제가 여태까지 일렁 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정말 여러분들의 크나큰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일랭에 왔습니다 아마 저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오늘 급히 감사드리는 나의 구원자 블라이트님 당신의 점수작 1파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우리 동료 생존마분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런구를 해줌으로 인해서 런구로 게임을 질질 일부러 질질 끄는 게임을 좋아한다 그랬죠 일부러 게임을 질질 끄는 게임으로 인해서 저에게 바풀을 선사해주신 마지막 킬러분 그리고 저의 일랭을 축하해주신 다른 우리 방금판에 있었던 생존자분들 결국 올방생은 못시켰지만 삼방생으로 기분좋게 끝내면서 저의 일랭크를 축하해주신 그 훈훈한 마무리까지 이 모든건 다 여러분들 각.. 각기.. 각층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랭크였다 데바델을 시작한지 1320시간만에 퐁퐁이 최초로 일랭크 달성했습니다 WRE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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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그리고 앞으로OUT